안녕하십니까 예보완 김승범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제주도는 오후 늦기부터 전남 남해안 지방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아침에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예상도를 보면 동해상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중국 중부지방과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기압골이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제주도는 오후 늦기부터 전남 남해안 지방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안개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산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